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근데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감정이 나빠지고 힘들어져서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분도 있죠 자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술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인가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술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 정신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잠시 기분 좋은 상태로 바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스트레스가 풀리는 과정은 정신적인 심리적 기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술이 들어가서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심리적 기전까지 바꿀 수 있느냐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나쁜 감정으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감정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책으로 저의 다섯 번째 저서로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보여드리면 바로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이 책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제가 스트레스 상황과 나쁜 감정은 똑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생겨서 긴장을 하죠 하지만 무조건 그 감정이 나쁘게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감정으로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일단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괜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관점이 다른 거군요 관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힌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보면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관점을 좀 바꿔볼 수도 있죠 내가 저 상사랑 같이 쓰면서 아이고 나는 정말 돌을 닦고 있다 마음수양이 되고 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마음수양을 하고 있다 나는 더 나은관들을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꿀 수도 있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자아성철이 많이 되고 일종의 도인 같은 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조금 바뀌면 바뀌면 나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신적 심리적 이런 기전이 스트레스를 풀리는 기전은 바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다시 반추해보고 그 다음에 성찰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나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감정이 좀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은 하나의 틀이죠 프레임이 있는데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바꾼다는 뜻으로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임이 잘 되는 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술을 먹을 경우에 리프레임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술을 먹다 보면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분한테 공감을 받으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그때 비로소 리프레임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나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리프레임을 못 하다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약간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술을 먹고 나서 그냥 몸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기전은 이러한 심리적 기전이기 때문에 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심리적으로 좀 많은 그러한 보장이 돼 있고 또 자아 성찰이 많이 되신 분들은 혼자서도 그걸 다시 반취해보고 성찰하면서 그런 상황을 리프레임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꼭 술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조금 조금씩 프레임을 바꿔서 스트레스가 풀려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심리적 기전이 술을 먹으면서 작동하느냐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술만 먹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술을 드시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기분 좋아져서 그때 잊어버렸지만 술 깨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 그것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풀린 게 아니라 잠깐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우리가 함께 알고 마음가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리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제가 쓴 책 이 나이세그룹 감정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도 계셔요 이걸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러한 기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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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